10분상식 세계백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몰타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몰타, 몰타공화국입니다. 남유럽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로 수도는 발레타입니다. 몰타의 국기는 1964년에 제정되었으며 빨간색과 하얀색 두가지 색으로 구성된 세로 줄무늬 바탕에 왼쪽 상단에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육세가 몰타인들에게 수여했던 세인트 조지 훈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은 1091년 시칠리아의 루제로 일세백장이 디자인한 두가지 색의 체크 문양 디자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중앙은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6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가로 그중 3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총 316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05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강원도, 태백시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몰타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73위이며 이는 역시 강원도, 태백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몰타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45억 달러 이는 세계 119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나미비아, 모잠비크 등이 있습니다. 몰타에는 고대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의 후서인 몰타인과 시칠리아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 영국인 등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몰타의 모국어인 몰타어와 영어를 함께 공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어도 통용됩니다. 몰타는 국민의 95% 이상이 가톨릭교를 믿고 있으며 이슬람교 무실존자 등이 소수 존재합니다. 몰타의 역사입니다. 몰타는 기원전 4000년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사원인 타르신 신전을 지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꼽히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인접한 여러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카르타고, 로마, 시칠리아 왕국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22년 우스만 제국이 로도스 섬을 정복하자 요한기사단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로스 1세가 1530년 요한기사단에 매년 매 한 마리를 곡물로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몰타섬을 증여했고 이때부터 몰타는 요한기사단은 역류지가 되었습니다. 몰타에 정착한 요한기사단은 몰타기사단이라고 불리며 우스만 제국에 저항하여 18세기까지 여러 교회, 공전 등을 건설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점령당했으나 2년 후에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몰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1814년 파리조약을 통해 몰타는 사실상 영국의 영토가 되었고 발레타에는 영국의 지중해 함대가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영국 지배에 대한 몰타인질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도화선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요한 지중해의 보급로를 선점하기 위해 엄청난 공군력을 쏟아부어 몰타를 폭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보급로를 잃을 수 없었던 영국 역시 몰타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한 끝에 결국 독일은 몰타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몰타에서는 영국에 반대하는 항쟁이 1958년 폭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의회는 몰타의 독립을 인정하는 신헌법을 의결하였고 몰타는 1964년 9월 독립과 동시에 영국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독립 당시 몰타는 몰타 왕국이었으나 10년 뒤 헌법을 개정하여 공화국이 되면서 국호를 몰타 공화국으로 바꿨습니다. 1979년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영국에 의존하던 외교노선에서 탈피하였고 독립 40주년이 되는 2004년 정식으로 EU에 가입했습니다. 1975년 제정한 신헌법에 따라 몰타의 정치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수반이긴 하나 실권은 거의 없으며 국가 전반적인 사항은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몰타의 의회는 5년 임기의 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을 지명합니다. 2019년 현재 몰타의 대통령은 외무장관 출신인 조지 벨라 대통령이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는 조지푼 무스카트입니다. 독립 이후 몰타는 몰타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리비아, 소비에트 연방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87년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유럽연합도 가입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상 중계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는 기간 중에 영국의 군사기지로 전락하면서 산업발전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79년 영국군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정부 수입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막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40%가량이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나 얇은 규조토 토양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높지 않으며 광물 자원 역시 매우 빈약한 수준입니다. 1973년 처음으로 드라이 독을 국영화하여 선박 건조와 선박 수리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외에 현재 몰타경제 중심산업은 관광업과 해운업, 중개무역입니다. 남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몰타는 중개무역업과 관광업의 발전 등으로 경제수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전자제품, 전문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영화제작사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타는 최근 들어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매우 진보적으로 시행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노입폰드를 필드로 수십개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미 몰타로 이전하였으며 몰타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 1위라고 합니다. 몰타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져 있으며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총 6개의 섬으로 구성되나 그중에서도 3개의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고 나머지 섬은 무인도입니다. 남부의 몰타섬과 북쪽의 고조섬, 그리고 두 섬 사이에 코미노 섬이 있습니다. 인구의 90%가 남쪽의 몰타섬에 거주하며 나머지 10%는 북쪽의 고조섬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코미노 섬도 인구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래사장이 깔려있는 해변은 많지 않습니다. 몰타의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좋은 기후지만 하천과 호수가 거의 없어 수목이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몰타는 고대부터 로마, 카르타고, 아랍, 영국 등의 영향을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특히 몰타어는 유럽에서 하나뿐인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세머파이 언어인데요. 정확히는 북아프리카의 아랍어를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1934년 몰타어와 영어가 공룡어로 지정되기 전까지 이탈리아어도 함께 혼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이탈리아 방송이 몰타에서 방영되고 있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프랑스어 구사자도 많아 몰타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어 구사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작은 지중해 섬인 몰타는 고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선사시대의 묘지인 할 사플라니 지하 묘역은 기원전 3600년경 이룩한 운명의 유적으로 죽은자뿐만 아니라 산자를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몰타에 남아있는 많은 신석기시대 사원들은 지중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류 진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족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레타는 1565년 오스만 제국의 포위 공격에 대항해 몰타를 지켜낸 기사의 이름을 딴 도시로 16세기 선벽을 둘러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요한 성당, 요한 기사단의 궁전, 옥상 정원 등은 발레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몰타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조셉 칼레아가 있습니다. 그는 현시대 성악기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너 성악가입니다. 1978년 몰타의 아타르드에서 태어난 조셉 칼레아는 13세 때 우연히 보게된 마리오란자 주연의 영화 위대한 카루소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성악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세 테너 브라이언 세파이에 발굴되어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칼레아는 19세의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를 통해 처음으로 오페라 데뷔했고 데뷔와 동시에 빈에서 개최된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세를 몰아 이듬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카루소 콩쿠르에서도 우승하였으며 1999년에는 오페라리아 콩쿠르 대회에서도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칼레아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차세대 파바루티, 성악계의 이다나와 같은 수식어와 뜨거운 인기를 누리며 인정받는 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28개가 넘는 오페라에서 활약해온 칼레아는 2011년 몰타에서 온 테너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발매와 동시에 아마존,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로 등극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칼레아는 1년에 한 차례씩 몰타의 그라나리스에서 세계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성대한 규모의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칼레아의 콘서트는 몰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 칼레아의 콘서트 칼레아의 콘서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